안녕하세요. 빨리 가세요. 문제점을 알려주셔야죠. 저 내일 라운딩 나가니까 벼락 레슨으로 해주세요. 팔이 앞으로 안 나갔는데, 과리가 나갈 수 없죠? 치킨이란 말씀이시죠? 그런데 오른발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줌마 스윙인거죠? 체중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몸도 아프는데 벌써 다이언 건너뛰고 드라이브로 승인거에요? 네? 드라이브부터 잡는거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되요? 다이언부터 잡고 어미엄 하셔야죠. 아.. 전 유틸은 좀.. 유틸 자세 좀 봐주세요. 네. 유틸 꽉 잡으시나요? 아니요. 유틸 꽉 잡으시는 것 같은데. 머리가 떨어지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왜? 팔이 개입이 됐겠지. 팔이. 팔이 당겨졌겠지. 내 체감판 쭉 뻗었는데. 팔이 밑으로 뻗어야지. 팔이 위로 당기면 어때요? 그럼 공이 안받겠지. 저 그거 한번만.. 그 느낌 다시 한번만 알려주시면 안돼요. 그냥 이렇게 밑으로 가져래요. 밑으로. 내 손이 봐봐. 손이. 밑으로 가고 있지? 네. 이렇게. 네. 자꾸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아니. 왜 이러고 있는데. 밑으로 뻗었잖아. 내가 클럽을. 이러.. 몸이.. 아야! 이.. 응?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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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몸이.. 물반이 나가고 있잖아. 근데 위로 뻗으라고 팔을.. 이렇게? 음.. 다시 해봐. 하나.. 서. 이렇게 밑으로. 그럼 여기서? 밑으로요.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네. 아! 아. 이렇게? 네. 그래.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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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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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밑으로 안 뻗었잖아. 밑으로 뻗? 밑으로 뻗? 밑으로 뻗으려는데 몸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 어디까지 몸을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딱 맞는 순간? 이렇게? 나 이제 머릿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 된다 이렇게 뻗으라 그랬는데? 그럼 이렇게 뻗어? 여기서 어떻게? 아 이렇게 뻗어? 그냥 이렇게? 아 손 움직여주지 말고? 몸만? 아 너무 빨리 돌았죠? 몸이 오오오오 감겼잖아 그러다 보니까 체가 너무 살짝 숙여지면 안 되지 이렇게? 네 아 이쁘게 어휴 수고하셨습니다 야 너무 좋다 나이트 그래, 뭐라고?